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공감 실종 대통령 신년사, 기대와 희망마저 빼앗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 역시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 인식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집 가진 사람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는 잠재적 투기꾼일 뿐입니까?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을 투기 대상으로 단접듣고 규제 일본도의 정책만을 펼칠 것입니까? 18번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보지 못했습니까? 18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것입니까?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아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년사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투기 수요 탓하더니 공급 부족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확대해야지 지금처럼 짓기 편한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닥치고 공급하라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입니다. 문 정권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집 가진 자가 쾌적하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겠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공감이 실종된 대통령의 신년사가 기대와 희망마저 빼앗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